자 역시 중에서 가능한 것 B, C 깔끔하게 동그라미 해주고 신나게 착착 제껴줘요. 제껴는 맛이 또 좋죠. 그 다음에 앞을 보겠습니다. 쿡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틀리는 분들은 투아인지가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빈칸 앞 단어만 딱 보고 고민합니다. 쿡 요리하던데 나 안 해왔는데 쿡 다음에 툰과 쿡 투 쿡 투 쿡 아인지 혼자 해봐요. 혼자 해봐도 생각 안 날 거야. 왜? 리스트에 없거든. 그럴 때 제발 빈칸 앞만 보지 말고 빈칸 바로 앞에 그 단어가 내가 외웠던 단어가 아니면 아니면 그 앞을 좀만 더 봐요. 좀만 더 봐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이 동사예요. 이 동사예요. 커맨드라는 동사가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게? 명령하다. 여러분 영어도 말이니까 명령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하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가 어떤 명사가 나와서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라는 말은 투 부정사로 쓴다라고 이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영어의 동사는 그렇습니다. 영어 어떤 특정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는 동사 찜함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목적격 보호의 부정사가 오는 오형식 동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몰라도 커맨드 목적어 툴을 알면 어! 보면서 커맨드 목적어 투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선생님 전 이것도 어려워요. 막 목적어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봐봐. 그 의잖아. 그 의. 그 의잖아. 굳이. 그럼 굳이 아무리 봐도 선생님 요리하다 아니에요? 요리하다 라는 동사도 되지만 뭐죠? 요리사라는 명사도 됩니다. 쿡이 명사인지 몰랐는데요. 해도 앞에 히즈가 있으니까 그 의, 그녀의, 우리의, 나의 이러한 애들이 꾸밀 수 있는 거 뭐죠? 명사예요. 아하 그래서 뭔데? 혁명 BPP. 혁명 BPP. 법칙이 있잖아. 명사 뒤에 빈칸이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그랬어요? 투 부정사. 맞아요. 그래서 투 부정사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GTF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교실에서 걸어 나올 때 일부러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천천히 걸어 나와요. 이제 뭐 다른 거 하는 차가 하면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얘기를 쫑긋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뭐 진짜 투 부정사, 동명사 뭐 이거 어렵지 않았니? 저는 되게 뿌듯한 게요. 학생들이 인삼 투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거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 얘기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퍼져서 이제 다들 인삼 투삼이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 인삼 투삼 써도 모르겠던데 뭐 이런 얘기 들려요. 제가 부산에서 종종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부산말로 저희 고향말로 야 너무 어렵지 않드나 하면서 인삼 투삼 다 모르겠던데 뭐 이런 거 막 들려요. 이런 문제 나올 때 딱 그런 거 들린다고. 왜? 이걸 못 봐서 그래. 쿡만 딱 보고 어 내 안 해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명사인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더가 붙거나 앞에 어가 붙거나 소유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의 그녀의 이런 것이 붙으면 뒤에는 명사가 올 수밖에 없고 지텔프에서는 명사 뒤에 빈칸 넘어 뭐가 답이라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알겠죠? 그치? 오, 끼도, 끼 좋습니다.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기억해 두세요.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아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명령하면 order, tell 이러면 tell은 말하다인데요. 말하다 말고도 tell 목적어 투가 나오면 명령하는 느낌이에요. 뭐뭐 보고 뭐뭐 하라고 말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쓰는 게 tell이에요. instruct도 지시하다거든요. 뭔가 비슷하게 명령하다는 뜻일 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쓰는 것이 이 동사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목적어. 명사잖아. 명사 뒤에 지태포로 뭐라고? 투가 정답이야. 그래서 혁명 pp 제가 bpp 그랬는데 bpp가 훨씬 많이 나오지만 그냥 pp만 나와도 뭐가 정답이야? 투 부정사 법칙 이것도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거 적극 활용하십시오. 오키도키 65점 갑시다. 유니유니 파이팅해요.